본 미션 시작합니다 미션은 ABD 룸에서 성공하셔야 합니다 미션 시간은 4시 15분입니다 모든 편법을 허용하며 편법을 허용하네? 편법? 그럼 뭐 할 것 같지? 그 미션이 궁금하다 무슨 일인지 근데 말을 하지 말고 약간 유도하는 건가? 잠깐만 승재야 승재야 이걸로 내가 너한테 해줄게 알았어 뭐야? 어디가? 어? 또 미션으로 너 나한테 뽑았어? 원래 뭐야?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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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션 발라주기? 뭔데? 어디가 미션하러 가서 나한테 미션해 거절해 거절해 모든 편법이 허용이 가능하네 방 안에서? 그러니까 방 안에서 방 안에서 어떻게 해? 이걸 어떻게 해야지? 얼굴 시켜 죽이다 그냥 줘봐 해도 돼? 응 해도 돼 그냥 이렇게만? 지워줘도 돼 지워줘도 돼 좋아하는 사람한테 얼굴의 스킨십이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회가 또 어딨겠어요 유나 씨는 아직까지 승재 씨한테 마음이 있는 거네 그런 거 같아요 해도 돼? 해도 돼 그냥 이렇게만? 지워줘도 돼 지워줘도 돼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 유나가 이겼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빨리 유나가 원하는 바를 해주고 유나를 우승시켜주는 게 저는 더 제가 원했던 거여서 저는 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괜찮다고 생각해 괜찮아? 어 오케이 아직 이거 끝난 거 아니지? 어 끝난 거 아니에요 잠깐만 나를 좀 도와줘 어 나 머리 좀 만져도 돼? 어 나 머리 좀 만져도 돼? 어 알았어 나 이렇게 뒤돌아봐 나 이거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? 게임할 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되게 다정한 모습이 되게 싫었거든요 아 싫지 나 있으면 다른 데 데리고 가서 있다 아잠깐만 이제 한 번만 더 할게 알았어 지금 유나님 미션 다 했는데도 한 번 더 하는 거죠? 다른 분이랑 미션 못 하게 아잠깐만 이제 한 번만 더 할게 알았어 너 할 거야 잠깐만 아잠깐만 아잠깐만 더 할게 어 됐겠지? 똑똑하다 잘했다 너무 잘한다 여기용 하셨네 뭐 하는 거야? 정혜 씨 뭐 하는 거야? 유나 유나 이리 와 왜? 내가 들어줄까? 말까? 들어줄까? 들어줄까? 말까? 들어줄까? 말까? 잠깐만 미션을 하는 사람이 왜 그걸 하는지는 모르잖아 상대방이 오해 소지도 있단 말이야 만약에 저런 미션이 들어왔어요 하실 건가요? 무조건이죠 아 일단 하고 봐야죠 정혜 씨의 마음처럼 아 오해받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한다 아 베네핏을 위해서 베네핏을 위해서 하고 만약에 그 목표 대상이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할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어 거짓말하고 다 해줘 다 해 그 사람이랑 거짓말하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안 할 것 같아 나는 미션을 정혜 씨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진짜 멋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여기 앉아봐 앉아줄게 앉아줄게 1분 동안 봐 2분 동안 나랑 봐 무슨 얘기해 빨리 나랑 얘기해 빨리 나랑 얘기해 야 저거를 정혜 씨는 또 볼 거 아니야 옆에서 야시지하다 약간 부끄럽기도 했지만 좀 설렜던 것 같아 그건 어 어 이거 뭐야 아 아 아 정혜 씨 봐 어떻게 해 저 가운데에 입을 막으면서 갔어? 그냥 가 그냥 가 어떡해 아 아 아 신경 쓰이긴 했죠 못 일겠더라고요 저 긴장해야 되겠구나 이거 보니까 더 정혜 씨 봐 더 멋있어 보여 아 짜증나 약간 드라마 같다 이거 아 나 이거 진짜 못 보겠어 아 이거 좀 충격수다 충격수 밥 맛있게 먹었어? 응 밥 맛있게 먹었어? 밥 맛있게 먹었지 저기 그 따뜻하게 약간 그 자동차 자동차에 따뜻하게 수추만 버텨 수추만 버텨 힘 됐죠? 매니큐어 있어 아 매니큐어 잘하죠 매니큐어 제 미션이 호석이의 보이는 모든 살에 선크림 발라주기 힘나요 아니 주연님 미션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어디 있어 빨리 와 어디 가 시연이 없어 지금 정현이 어디 갔냐고 어디 가냐고 그대로 마연 씨가 정현인가 보다 그대로 와 있어 알았어 나는 얘 뭐야 그대로 와 있어 알았어 나는 얘 뭐야 야 뭐 하네 얘 뭐 하거든 만족 100% 101% 뭔가 호석이를 같이 입거나 뭔가 이렇게 미션을 하면 할수록 남성적인 그런 매력이 좀 더 돋보이게 되는 거 같아요 좋았던 거 같아요 그 미션 했을 때 나 봐야 돼 30초만 봐야 돼 잠깐 넌 기다려야 돼 오늘 비 와가지고 너 신발 젖을까 봐 내가 챙겼으니까 알고 있어 엄마 엄마 정현 씨 화난 거 같아 정현 씨 하... 정현 씨 그냥 다른 분을 봐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어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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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바빠? 아니 안 바빠 나 안 바빠? 그럼 나도 와줘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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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솔직히 이것보다 이게 낫겠다 너무 저거 빨아지고 아니 안닿으면 돼 솔직히 그렇지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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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넘어가고 하... 아 나... 근데 이거 조금 열 받는다 짜증나라 그랬는데? 짜증... 짜증나죠? 되게 짜증나는데 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거 좋아 열받아요 안 돼 치우지 마 화장실 갔다 봐 안 돼 해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모를까? 디모델 뭐해, 디모델 어? 그러게? 첫날이라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, 저도 진짜 제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진짜 무조건 넘어오게 할 거예요